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옛 충남도청사에 건립하는 예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가 오는 27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립니다.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이 센터의 추정 사업비가 453억 원 규모로 대전 최초의 문화예술기관이 원도심에 들어서게 돼 대전이 문화예술의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